1. 직장 생활을 잘 할까요? 기본을 제대로 알고 그 기본을 잘 실천하고 그 기본기를 꾸준히 가면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직장에서든지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그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면 대단히 잘 보여요. 저도 회사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착각하고 있었던 게 대단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 인맥에 대한 오해 때문에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를 어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쓸데없는 그야말로 헛고생을 막도 하고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작은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좌충우돌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본을 지키자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나와서 제3자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잘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직장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될 수밖에 없는 회사원은요. 회사 일잘러들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일상 언어하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다르다라는 사실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회사에서 그야말로 돈 벌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써야 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언어들을 그냥 구사하게 되면 대단히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작은 내가 하는 일의 차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노력에 대해서 그게 또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어떤 소통 방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두 가지 식으로 결론 먼저 이야기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회의 때도 결론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발언을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는 육하원칙 기본으로 한다. 육하원칙에 지금 내가 요청할 때 빠진 게 있나? 이것만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시를 받을 때 직장 상사의 어떤 오더 사항을 내가 메모하면서 들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팀장님. 지금 저한테 지시하신 내용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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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시받았습니다. 라고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이 뭔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체크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정도가 아주 기본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안에서 90%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대단히 일에 혼선 주지 않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따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상이나 또 책을 통해서 따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직장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경험으로 터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내가 소통한다. 첫 번째, 일잘러들의 첫 번째였고요. 이건 완전히 기본 중의 기본. 두 번째, 데드라인에 자존심을 거세요. 일잘러들은 이제 데드라인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일의 완성도를 떠나서 데드라인을 잘 못 지키면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오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뭐 어길 수도 있지 뭐 그냥 뭐 잠깐 늦을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재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 옆 부서에서 영업팀에서 마케팅 부서에다 이제 뭔가 요청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거 다 됐어요. 이거 이제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왜 아직 안 주세요? 하면 아 그거 그거 김대리 어 죄송합니다.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내가 내일까지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조직생활이라서 대단히 민빅 끼치는 사람이죠. 남한테 내가 데드라인을 어김으로 해서 피해 주는 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일단 이제 기본기에서 탈락.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직장생활에 자존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세요. 내 자신과 약속한 데드라인 남과 약속한 데드라인 다 지킨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는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팀장이 금요일까지 뭔가 하라고 했으면 내가 이제 스케줄을 잡잖아요. 금요일까지. 금요일 저녁 때까지 팀장한테 이거 보고 해야 되라는 거면 여러분들은 스케줄을 어떻게 잡으세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까지 또는 목요일 오전까지 끝낸다라고 스케줄을 잡으셔야지 중간에 우리가 많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변수까지 감안해서 스케줄을 땡겨놔야 결국에 내가 이제 데드라인에서 철두철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하라고 그런 거는 수요일 저녁까지 하자라고 내 스케줄에다가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제대로 여유있게 대비하는 그런 게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 구분하는 거예요. 정말 기본이죠. 말하면서도 제가 생각해 말하면서도 너무 기본이네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거죠. 자 불필요한 감정을 무의식적이든 뭐 일부러 어떤 이제 표시하는 거 겉으로 표시하는 거 어떤 부정적인 감정 불필요한 감정들이 보통 이제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인 거죠.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죠. 뭐 이게 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전화하다가 전화 탁 끊어버리고 이런 거 다른 사람은 다 듣게 그게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예요. 회의하다 말고 누가 얘기하는데 아 이러면서 볼펜 팍 내리는 거 이런 거 남들 다 의식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 뭐 인사하면 안 받고 이런 거 정말 유치한 거죠.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요. 회의 시간에 내가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 나랑 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았어 이런 사람들은 회의 시간에 발언해도 쳐다도 안 보고 막 딴짓하고 이러고 있는 거 대단히 정말 일자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보고할 때는 까탈 부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원한테는 대충 넘어가고 이런 사람은 정말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사 구분인데 이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사 구분 못하고 내 감정 드러내는 거 결국 자충수구나 생각하시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이미지 관리예요. 공사 구분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 이미지 관리를 내일처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기본이죠.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관리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긍정성 긍정적인 사람으로 조직 안에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게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잘 웃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누구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근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어렵죠. 웃는 거 잘 안 하더라도 나 웃는 거 잘 못해 라고 할 경우에는 어두운 얼굴은 최소화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사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뭐 시니컬한 말버릇 있거나 툭 하면 신경질 내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안 보이죠? 이런 습관도 고쳐야 되는 거고 불평, 불만을 이렇게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저 사람 원래 저래 김대리 원래 저래 입만 열면은 그냥 불평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자기 이미지에 긍정성을 이제 덧붙이십시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자신감이에요. 이것도 임시메킹에 대단히 중요하죠. 직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팀장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 김대리 딱 얘기해가지고 김대리한테 얘기를 하면 팀장 아 네 팀장님 이러면서 팀장 눈을 쳐다보면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김대리가 있고 최대리 어쩌고 그건 어떻게 됐나? 라고 물어보면 아 그게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물주물을 하면서 팀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다이어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뭘 찾으면서 주섬주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감 있고 누가 자신감 없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는 뭘 누가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감을 여러분들의 이미지 관리에 큰 포인트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싫은 일도 잘하는 거예요. 싫은 일도 회사에서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처음부터 회사라는 건요. 싫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시켜주는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의뢰로 이 부분에 대단히 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직장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한숨 쉬고 그런데 이게 나한테만 걸려있는 일이 아니라 후배들한테까지 같이 걸려있는 일이라고요. 나는 김과장이라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저히 부당한 일이고 너무 무리한 요구면 직장 상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도 못하고 말하기 싫어 그러고 버티고 회피하고 그런다고 이 일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싫은 일이라도 내가 과장인 입장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정말 부딪혀서 시간 끌지 않고 하는 게 결국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 발령 났어요? 때로는 마음을 비우고 가셔서 속으로 그래 내가 여기서 1년만 버틴다. 칼을 갈면서 그야말로 무림의 고수처럼 잠잠히 그 싫은 일을 버텨내는 게 그게 결국에 직장 생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싫은 일 한다고 해서 회사 옮겨야 되겠어. 그럼 수백 번 옮겨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내가 기본을 지키자 이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주어지는 일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어지는 일 월급 받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해야 되는 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늘 좋지만은 않죠. 싫은 일도 때때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한테 맞게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해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싫은 일도 잘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였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잘러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내 걸로 다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더욱 한 뼘 성장하는 그런 프로 일잘러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님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